한글자막 by 한효정 먼저 배영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평영, 저명, 자유형으로 이어지는 400m 혼계영 예선 경기입니다. 12위 안에 들면 도쿄올림픽의 출전권이 부여가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은 4조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목표로 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음 조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코아젠 웬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주자고요. 100m까지 54초 5 활약입니다. 아일랜드가 2위 그리고 대만이 3위를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배영을 마쳤고 두 번째 주자가 지금 현재 평영을 하고 있습니다. 3위, 3위! work out Oeklinger of Turkey, closing in at lane 4. 3 teams out in front as they get to the halfway point. now taking the lead is Turkey. Oeklinger at 100.39. 이제 4리인을 달려가면 터키 선수들 2번 공 2초 고 2의 기록. 100미터까지 좋은 기록을 좀 따라왔는데요. 베이스는 순이 2위에 형님의 팀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는 이곳의 팀과 함께합니다. 그럼, 평화의 팀과 함께합니다. 그는 진핑 주님의 팀과 함께합니다. 그는 이사대에서 전해드리고요. 한국의 팀과 함께합니다. 자, 이사대가.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크림가 이렇게 있는 아이코인거같은거같아요. Tariq Ousbilen 선수가 4번째 앵커로 마지막 차이용을 역용하고 있습니다. . . . . . . . . . 다음은 낙지입니다.